하늘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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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2007년에 개봉한 전도연 송강호 씨 주연의 밀양이라는 영화를 아십니까? 이 영화의 대략적인 줄거리는 남편을 교통사고로 잃은 여주인공 신혜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남편의 고향인 밀양에 내려와 살다가 그 아들마저 유괴범에게 잃고 난 이후에 그녀의 삶을 다루고 있는데 이때 이야기의 전개의 주 소재로 기독교 신앙이 사용되었습니다 아들 잃은 슬픔을 기독교 신앙을 통해 조금씩 극복하던 그 신혜를 완전히 무너지게 만든 계기는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용서하기 위해 찾아간 형무소에서 여주인공 신혜와 같이 기독교 신앙을 통해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에 확신을 얻고 평안 가운데 지내고 있는 그 살인자를 만나고 나서부터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베푸신 용서를 통해 평안하게 지내는 가해자와 대면한 신혜는 용서는 피해자인 자신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용서했다는 사실 앞에 큰 분노를 느끼면서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을 향한 적대 행위를 벌입니다 그런데 이 밀양 영화의 내용 중에 성경의 스토리와 겹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께 분노를 느끼며 하나님을 향해 적대 행위를 입삿는 여주인공의 모습과 자신의 조국 북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노의 백성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향해 분노를 표출하는 요나의 모습입니다 아들을 죽인 산일범을 용서하신 하나님을 향해 그 여주인공 신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난 너한테 앉아 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칼로 손목을 그어서 피가 낭작이 흐르게 하고는 하늘을 향해 이것 봐 보여 라고 소리치기도 합니다 그런데 선지자 요나 역시 니노의 백성을 용서하신 하나님의 행위에 대해 매우 싫어하고 성례였을 뿐만 아니라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하며 하나님께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분노를 표출합니다 이 시간 저는 하나님께서 악인에게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성도의 마음속에 분노가 끓어오를 때 그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인지 함께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악인들을 오래 참으시며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는 성도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1절로 4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례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르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 서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계를 더대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근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니누의 사람들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들을 용서하시자 이에 대한 용하의 반응이 1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에 기록된 용하가 매우 싫어하며 성례며 라는 표현은 명색이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정말 이런 반응을 보였을까 의구심이 들 정도입니다 여기 실학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야라는 떨다 흔들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로서 격앙된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몸을 파르르 뜨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성례모로 번역된 히브리어 하라는 하나님께서 가인이 바친 재물을 받지 않으실 때 가인이 몹시 분해할 때도 사용된 동사인데 이 단어는 불에 태우다라는 단어와 관련되어 타오르는 듯한 분노를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처럼 니누에를 향한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목도한 용하의 감정은 1절에서 아주 짧지만 강력하게 묘사하는 대로 몸이 파르르 떨리며 타오르는 분노를 주체하지 못할 정도였는데 심지어 그 표현들 앞에 매우라는 부사까지 덧붙여서 하나님을 향한 용하의 반발심이 어느 정도인지 짐작해 줍니다 이어지는 2절에서는 용하가 왜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다시 서로 도망하고자 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아수르의 수도의 니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듣고 회개라도 한다면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신 그 하나님께서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실 줄을 용하는 미리 알았기 때문에 요하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루하겠다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였습니까라며 항변의 말을 뱉고 있는 것입니다 3절에서 용하는 요하여 원하근데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다라고 하여 하나님께서 니누의 외를 용서하신 그 현실을 인정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라는 식의 협박조로 자신의 분노를 표출합니다 물고기 뱃속에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살려달라고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고 그 기도의 응답으로 목숨을 부지한 요나가 이제는 그 목숨을 담보로 니네를 향한 구원의 취소를 요구하는 것은 참으로 상상 이상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섬기는 선의자의 입에서 도저히 나올 수 없을 법한 무례한 언사와 상상을 초월하는 불경한 태도로 일관했던 요나를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는 4절에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을 통해 신앙적 사고와 판단을 흐리게 만든 요나의 그 분노를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통해 요나가 표출한 그 분노의 부당성을 언급하실 뿐 하나님을 향해 적대적인 언사까지도 서슴지 않는 요나를 그저씨 심판하지 않으심으로 요나를 향한 오래 참으심과 자비로우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분노에 대해 요나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변명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요나가 활동하던 기원전 8세기의 고대 근동지역은 아수르 제국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고대의 자료에 의하면 아수르는 전쟁으로 증복한 민족 사람들의 혀를 뽑고 손목을 잘랐으며 살아있는 사람들의 가죽을 벗기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의 사지를 내게 말뚝에 박아놓고는 칼로 살점을 떠내어 공포심을 유발시키는 등 고대 근동에서 가장 잔인하고 흉악한 폭력 국가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런 아수르 제국의 침략과 폭정으로부터 북이스라엘 역시 자유로울 수는 없었는데 요나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 활동하던 시기에도 아수르의 침략이 있었음을 열한기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아수르의 만행이 이 정도라면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수르의 악행을 좌시하시면 안 되고 그 범죄 행위에 대한 응보적 심판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성품에 더욱 부합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요나가 아수르에 대해 가졌던 마음이었고 이 마음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용서하시고 재앙을 거두실 때 극심한 분노를 느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나가 아수르에 대한 적개심과 하나님에 대한 반바실 때문에 간과하고 있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현재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을 하면서 하나님 일 그따위로 하시면 안 됩니다라는 식으로 따져묻고 있는 요나의 행태 역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고기 배 속에서 간절한 참회의 기도를 올리던 요나는 요나스 2장 8절과 9절에서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죽게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죽게 갚겠나이다 구원은 요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라는 기도를 올려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요나는 회개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저버리는 자들은 헛된 우상을 섬기는 자라고 고백했는데 니내왜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비꼬고 빈정되며 하나님께 화를 내는 요나야말로 물고기 배 속에서 자신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까마득히 잃어버린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요나야말로 헛된 우상 숭배자와 방불한 자이며 우상 숭배자의 멸망은 곧 심판뿐이지 않습니까 그 물고기 배 속에서 자신을 우상 숭배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물고기 배 속에서 구출만 해주시면 감사하는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죽게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지만 구원 이후에 그가 하나님을 향해 내어드린 것은 무례하고 적개심 가득한 말들과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를 비꼬고 빈정되는 모욕감뿐이었습니다 이렇게 병망득하고 폐역한 선지자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보다는 공의의 심판을 내리는 것이 더 합리적인 서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용안을 향해서도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대하시며 이 내가 크심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는 질문을 통해 용아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되기를 기다려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을 경여했던 그 용아가 분노라는 감정 때문에 무상 숭배자와 방불한자로 전락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가 용아로 하여금 이전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모든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였고 현재 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비로우심과 인자심의 은혜까지도 인식하지 못하도록 그의 신앙을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하나님께 따져묻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언약 백성으로 택하신 성도들은 중한 질병에 걸리거나 갑작스러운 재난에 노출되고 노년에 요양원에서 쓸쓸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리어 악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강근하며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과 재앙이 그들에게 없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수그로이 땀을 흘려 얻은 소득으로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해 아낌없이 헌신하는 성도는 오히려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그 재물이 감소하는데 자신의 배를 위해 편법과 불법을 일삼는 악인들의 재물은 오히려 불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 가정의 자녀들은 건강하게 잘 자라고 명문대학에 입학하여 소위 사람 부실하며 잘 사는데 평생을 기도로 키운 자녀가 악한 길에 빠지거나 사고를 당하고 중병이라도 걸리면 하나님을 향해 분노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존재까지 부인하는 성도도 분명히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무시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직장생활이나 그들의 기업 운영에서 승승장구하는데 평생을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지 않고 먹지 않고 헌신했는데도 여전히 소득체화의 계층을 벗어나지 못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싫어하며 하나님을 향해 화를 내기까지 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발생하고 우리가 목도하게 될 때면 성도는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부당하게 처우하시고 인생사를 이다지도 불합리하게 처사하시는가 하고는 하나님을 향해 따져 묻곤 합니다 성도의 삶 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같은 분노의 불씨가 자라나려고 할 때 성도는 재빨리 은혜의 소화기로 그 분노의 불씨를 초기에 진압해야 합니다 악인을 향해서도 주권적으로 건강과 부와 장수와 같은 일반 응총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 어떤 희생을 치르시고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를 우리는 그 순간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 아들의 마지막 절규까지도 외면하셨습니다 이 죽어 마땅한 죄인을 위해 결국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던 분이 바로 분노한 성도로부터 욕을 먹고 계신 그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악하고 간사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답게 만들어 가시려고 오래 참으시면서 인자와 자비와 극류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래도 악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른 채 죄를 범하지만 성도는 그 말씀을 소유하고 있고 말씀의 규범성을 알면서도 일부러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바로 우리 각 사람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여전히 죄와 버타며 살 때가 적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대로 처분하셨다면 수만 번도 더 지옥에 떨어져야 할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늘 참아주시고 늘 용서해 주고 계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한다면 성도는 하나님을 향한 분노의 화염에 휩싸이지 않고 은혜의 강물로 그 불길을 덮어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을 향하여 얼마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혜가 크신 줄을 깨달아 아심으로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어떤 주권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도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늘 찬양하는 경향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드립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신이 창조하신 피조물들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함께 본문 5절로 11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농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에 쥐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농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농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은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농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요하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낳았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농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너웨이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 명이오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라는 하나님의 질문을 무시한 채 요나는 니너웨의 성에서 나가 성 동편의 자리를 잡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기 위해 이 중동의 떼악볕을 가릴 초망을 짓고 그늘 아래에 앉아 있었습니다 요나는 앞선 3장 4절에서 40일이 지나면 니너웨가 무너지리라고 예언했었고 거기다가 니너웨를 용서하실 거면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얼음잠 기도를 올려놓았기 때문에 니너웨가 비록 회견을 했을지라도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입니다 요나의 이런 모습은 인생이 하나님께 어디까지 불순종할 수 있는지의 끝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구절들에는 집요하리만큼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바르고 연하를 깨닫게 하시고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집요함도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집요함은 방등클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이용해 요나의 극단적인 이기심과 하나님을 향한 무리한 분노의 죄악됨을 깨닫도록 실물 교육을 시키시는 데서 잘 드러납니다 중동지역의 뜨거운 열기를 막아 요나를 크게 기쁘게 만들었던 박런쿨 그리고 그 박런쿨을 갈가 먹어버렸던 벌레 그리고 요나의 호흡까지도 곤란하게 만드는 뜨거운 동풍까지 이 세 가지 단어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예비하사라는 표현과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 예비하다라는 단어는 1장 17절에서 요하께서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예비하셨다 할 때의 단어와 동일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를 잡아다가 물고기를 통해 1차로 가르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제멋대로인 그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제는 박런쿨과 벌레와 뜨거운 동풍을 동원하시어 2차 교육을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에게 잠시 그늘을 제공해 주었던 그 박런쿨을 벌레가 갉아먹고 설상가상으로 해가 뜰 때에 뜨거운 동풍이 불어닥치자 요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다시 한 번 더 이럴 거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고 죽기를 자칭합니다 박런쿨을 다시 자라게 하시든지 아니면 차라리 죽여주십시오라며 항의하는 요나를 향해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박런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오르냐며 앞선 사절과 동일한 질문을 반복하셨습니다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첫 번째 질문에는 답변도 하지 않았던 요나가 두 번째 물으시는 하나님을 향해 답변이랍시고 내뱉은 말이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오늘이다라는 참으로 하나님 편에서는 기가 막힌 답변을 기가 찰만한 답변을 내어놓았습니다 니넘의 백성을 용서하는 것과 박런쿨의 시듬에 대해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로 응수하는 요나의 항변에는 그가 니넘의 백성들의 생명을 그 얼마나 경시하고 있는 반면에 박런쿨을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아주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는 니넘의 사람들의 멸망을 위해서 목숨을 걸었고 박런쿨을 위해서도 목숨을 걸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요나의 답변 속에서 풍기는 그 마음 속의 악과 이기심의 악취를 맡으신 하나님께서는 10절과 11절에서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낫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런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업 니넘 외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고 반문하심으로 요나의 폐부를 찌르셨습니다 10절에서 말라버린 언어평역대인 히브리어 아바드는 멸망하다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로서 그 하찮은 박런쿨의 멸망은 그렇게도 불쌍하게 여기면서 니넘 외에 12만 명의 인구가 멸망하는 데는 치근히 여기기는 커녕 도리어 멸망의 실행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질책하신 것입니다 동시에 요나가 자신의 이기심에 발로에서 아꼈던 하찮은 박런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12만 명의 사람들과 수많은 가축들이 니넘 외 성 안에 있는데 어찌 그들을 아끼지 않으시겠냐며 피조물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의 애정을 드러내셨습니다 혹자들은 요나서의 결말이 하나님의 질문으로 끝나는 것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기도 하지만 신이 지으신 피조물을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극률의 심정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보다 더 큰 울림이 있는 결말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성도님들 역시 요나의 박런쿨처럼 하나님께서 하찮게 여기는 무언가로 인해 정작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아끼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대상을 향한 공감 능력을 잃어버린 채로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끼시고 극률이 여기시는 그 대상이 나의 분노를 유발시킨다는 이유로 우리 집 애완견만도 못한 하찮은 존재로 여기고 있지는 않으십니다 각자가 아끼는 자신의 박런쿨을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물질 그리고 에너지까지 투자하면서도 나를 괴롭히는 직장 사람 시댁이나 체가택 사람 학교 선후배나 친구 그리고 내 험담을 하는 교회의 지체에 대해서는 그들이 구원을 받든 말든 관심도 없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구원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약 100만 명의 사람들이 이미 사망했고 그 가운데는 구원을 얻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다수일 것이며 앞으로도 얼마의 사람들이 더 죽어 나갈지 모르는 이 안타까운 영혼들의 신음은 듣지 못한 채 코로나19로 인한 내가 입은 손해와 내가 겪은 불편함만을 토로하며 구경을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나의 박런쿨과 같이 우리의 삶에 일시적인 기쁨을 주는 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짐을 받은 사람보다 귀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천하우더 바꿀 수 없는 사람의 영혼보다 귀한 박런쿨이 우리에게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그 영혼을 향한 분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회개를 얼마나 기뻐하시며 친히 창조하신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영적 사이코패스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이코패스의 대표적인 특징이 공감 및 죄책감의 겨려와 자기중심성인데 피조세계를 향한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연받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극률과 사랑에 전혀 공감할 줄 모르고 하나님을 향해 불경제를 범하면서도 죄책감이 겨려되어 있고 자기의 박런쿨 밖에 모르는 자기중심성을 가진 자가 영적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히버린이요 이스라엘의 선지자라는 영광스러운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영적 사이코패스였던 요나처럼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라는 이 구별되고도 영광스러운 직분을 얻은 우리 역시 이 분노라는 감정에 의해 하나님께서 극률이 여기는 대상을 극률이 여기지 않고 자신의 박런쿨만 아끼고 있다면 영적 사이코패스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의 먹을 것만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이 미워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떡과 생명의 술을 먹을 수 있도록 극률이 여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을 것만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의 분노를 유발시키는 그 영혼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의해의 흰옷을 입을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아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는 짐만 아끼지 마시고 여러분이 꼴도 보기 싫은 그 대상이 저 낙원에 입주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행하심으로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는 하나님의 질책이 아니라 내가 참으로 옳은 일을 행하였구나라는 하나님의 칭찬을 들으시는 경양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천드립니다 사랑하는 경양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심판대에 니네 외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라고 말씀하신 대로 요나서는 구약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열방의 하나님이시오 또한 구약시대부터 세계 선교회의 비전은 성취되어 왔음을 증명해 주는 책입니다 하지만 요나서 전체 48절 중에 요나가 니네 외를 향해 선교한 것은 그것도 억지로 선교한 것이 겨우 두 절이고 나머지 부분은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도 도리어 화를 내는 요나와 그런 요나를 오래 참으시며 끝까지 타이르시는 하나님께 전체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를 향해 대머리여 올라가라고 조롱함으로 그 선지자를 보내신 요아를 만으로 여겨 고맥의 죽임을 당했던 아이들보다 더한 불경제를 지은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그 즉시 심판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아니면 다시 돌아 도망가는 요나를 내버려 두시고 더 순종적이고 영혼을 향한 구령의 열정으로 충만한 다른 선지자를 니네 외로 대신 보내실 수도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굳이 그 일에 매우 부적격자의 요나를 니네 외를 선교회에 사용하셨고 니네 외들이 회개한 이후에도 그를 폐기처분하지 않으시고 그를 변화시키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선교사에게만 관심이 있지 않고 요나라는 그 한 사람에게도 관심을 갖고 계시며 12만 명의 니네 외들의 회개만 원하고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라 요나라는 그 한 사람의 변화와 성장도 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열방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서도 동시에 여러분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며 여러분의 변화와 성장도 원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내 상황과 내 형평과 내 처지는 전혀 고려하지 않으신 채 도려 나보다 악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내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분노가 끌어날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사랑과 자비로 여러분을 오래 참으시며 용납해주고 계신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오래 참으시며 자비와 극류를 한량없이 베풀어 주신다는 그 위로에만 머물러 계시지는 마시고 손수 지으신 피도물들을 지극히 아끼시며 극류를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을 깨달아 원수까지도 사랑하실 수 있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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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